지금 시작했어요. 어제도 뛰었고, 그저께는 뛰었는데도. 물에 치즈 다 묻었어. 별거는 먹지 않다. 왜, 음? 흐허헣, 잘까? 흐흐허, 잘까? 흐흐헣, 잘까? 누나야. 맞아 누나야. 맞아 누나야. 아 목마른가 보다. 가버렸어. 아 목마른가 보다. 아 목마른. 병원. 네, 덮고. 거짓말. 집에서 완전 기절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